빌리포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족한 선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서 어버이날 효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스승의 날이 되면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정성껏 선물들을 모아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의가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런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물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귀한 선물들을 모아서 전달해줬던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도움이 됐지만은 이 선물을 주고 있는 너희에게 큰 유익함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한다는 것은 선물 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 또한 선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드리는 자의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드리는 자의 기쁨이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드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지요.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사도바울에게 귀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어떠한 것입니까?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이것을 드리는 자에게 큰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유의가 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적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꼭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과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와 영적인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때 받는 이가 기뻐하면 어때요? 드리는 자에게 배 이상의 화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 하나 드리면서 효도의 모습을 한 단면으로 보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죠.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가져다주는 조그마한 선물 하나가 너무 감사해서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분이 기뻐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풍종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으심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분이 예배드리러 아는 분의 손길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헌금 시간이 다가오는데 도대체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되는 건지 이 달러가 계산이 안 돼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은쟁반이 돌아갑니다. 어 내 앞에 은쟁반이 왔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주머니를 보니까 5불짜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5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아 이거 너무 큰 걸 드린 게 아닌가 이러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단 준비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은쟁반이 그 옆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에게 순서가 됐는데 그분도 5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마음에 야 내가 5불 드린 게 참 잘했구나. 저분도 5불 드리니까 아마 미국에서는 기본이 5불을 드리나 봐. 이렇게 마음에 안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분이 5불을 드리고는 4불을 거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불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한 이 사람이 마음이 아니 1불만 하면 되는 걸 내가 5불을 했네. 아 이러면서 아 나 소원해 봤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죠. 이건 하나의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과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무엇을 드려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죠. 드리면서도 아까워하고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그러한 선물이나 예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드리는 자의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있고 받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열매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와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기뻐하신다. 그때 뭐가 나타날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이만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beginning